부메랑 칼날 부메랑 칼날 포멜 타격 아이 저렇게 드로가 많은데 말리면은 그냥 그런갑다 해야지 대학살 엘리트 엘리트 왜 저런데 있냐 아 어허 으아 어허 대학살 특 강탈한 가치나움 킹게의 가석 킹게의 가석 식권 엘리트 어지러봐라 향로 향로에 조개화석 엘리트 아 전투 장비 왜 안 썼냐 근데 이렇게 하면은 향로가 에고 저게 향로 특이지 뭐 끔강지어 향로 컨트롤 대검 꺼져 갓뽕기 유물발 미쳤다 진짜 클로스라인 근데 지금 쌓였으면 조개화석이 조개화석이 칩 에이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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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흠이 화상 3개 잡혔을때 사신 발굴 룬큐브 체력을 잃을때마다 카드를 한장 뽑습니다 룬큐브 전에 쓰레기였던거 같은데 전에 효과가 뭐였지 예제 기억도 안난다 획득시 체력퍼센트 감소 진짜 뭔 생각으로 만들었나 싶은 것들이 있네 룬피라미드도 드로우 하나 감소해서 안썼었는데 메가크릿이 깨말못이라는게 학계의 정설 먹을만하지 않나 할아버지 이제 잘가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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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회생 들어가 없어서 기사회생 쓰지도 못할 것 같은데 소금 와 너무 좋아요 쑤 가치고 가치고 쇼면 가치고 갈뻔했다 머나먼 곳으로 떠날뻔했다 1층 이런 포션을 먹었는데 에너지가 부족해 카론 없었으면 어떨 뻔했냐 고마워요 카론 박세 도롭킥 카론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영원히 죽기와 되살아나기를 반복하는 부활의 신이라 써주십니다 부활의 신인데 왜 유골임? 리스폰 장소가 다른가? 다른 데서 리스폰드나? 도롭킥 내 방을 버퍼가 1뎀 막는건 정석이지 100년 퍼즐 100년 퍼즐 조개화 속 악마의 형상은 악마의 형상 악마의 형상 악마의 형상 보스 잡으려면 있어야겠다 음 난 강해졌다 유물빨 게임임을 잘 알려주는 편이다 아직도 실력으로 첨탑을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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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면은 왜 아 왜 수환을 안하냐 수환좀 해 제발 쇼커각이네 쇼커각 근데 어차피 안잘거 같으니까 커피 잠을 안자 안자서 아 이것도 한참 뻑이다가 넘어가겠네 다 태워야돼 향로터네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깍겹다 진짜 아슬아슬하네 아슬아슬 하다는게 아슬아슬한게 아니라 간당간당하다고 간당간당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허 어허 신성 능숙 강섬 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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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으면 됐다 체력 10으로 전천 먹으면은 이득이지 그 외로 해이 어허 소리 아프네 꼭 꽁 파워 카드 더 안 나오면 힘들다 4즙이오 언제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카베코 까먹었더니 유물 가져가는 미니보스가 비탄 가져가더니 패스 위키라 좋습니다 와 미니보스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막보 3막보스 들어 이전에 돌려받으면 되겠네 땡큐요 나는 나는 그때 2층에서 불타는 혈액 뺏겨가지고 개 털렸는데 아이 미친 불타는 혈액을 가져가면 어쩌라는 거야 아 2층에 나오면은 잡을 수도 없는데 에이 쓰레기 모드 2층에 나오면 무엇으로 잡냐 감사합니다 땡큐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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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에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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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이벤트 이 일로 당신은 진이 다 빠졌습니다 이 일로 당신은 진이 다 빠졌습니다 당신은 진이가 좀 답답하였죠 이 일로 당신이 진이 다 빠진 자의 머리атов 와가작 와가작 엘리트 갈까말까 고민된다 째깨나네 핵이 있네 메시스 아 내가 가벼꼬 응애 와우 뭐 뭐라고 이상일네 닌자 밴디 역시 닌자 타락 난기해야되니까 타락은 못쓸것 같고 탱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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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질로 탈출 못하고 광기를 받거나 불태를 받았다 그랬었죠 그랬었어 그랬었어 그래서 투야드 체력 잃어버리는게 나중에 죽어됐음 스페이 applications íd 위험한다 향로트 몹들에게 룬반구를 뭐지? 죽을 줄 몰랐는데 머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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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는 쓸 수는 있는데 어? 너 다음 턴에 쓰면 오히려 좋아 아닌데 오히려 좋지는 않네 악마 영상 넣길 잘했다 아 너스 모졸 보냈어 그 헐 그 헐 그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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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누는 오렌지 아니 데카는 오렌지 캔디인가 오렌지 캔디랑 민트 캔디랑 같이 먹으면 약간 양치하고 오렌지 주스 먹는 것 같지 않을까 라면 스프 형성은 모든 덱에 잘 어울리나 잘 짜여진 덱엔 무기벼 역효과이다 그리고 라면 스프는 진라면 순한 맛이다 친순 전에 라면 순위 찾아봤는데 진매가 되게 순위 높던데 친 심라면노만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신라면 노맛이라는데 신라면은 왜 자꾸 1등인 걸까 80 형상소 아 내 무감각 3스택 조금 아쉽긴 한데 무장해제 심장 앞에서 놨으면 당연히 쓰지 이거 왜 91대 9임 심장잡기 개빡세 보이는데 일단 유물은 좋네요 아 거지같은거 와아 이번엔 드록 쏘졌네 오 이번엔 드록 괜찮은데 약화는 못 걸지만 취약은 걸고 다 태우고 이거 향로턴에 연타면 이겼는데 향로턴에 어 글쎄요 그리고 약화도 안 걸려있어서 막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아 내 불조약 미친나 아 잡았네 나 이거 약간 까먹고 있었다 까먹었다기 보다는 이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굴러갈 술은 암튼 내가 이제 뒤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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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가 꼴받은 이유 드로우 감소거로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